그 운동 환자가 그래도 니가 그 내가 내가 그대로 될 줄 아냐고 뚝뚝돼 싸운 거라 싸우나니 그 사람이 그냥 갔어 가가지고 다시는 또 한 번 아니면 또 그랬어 그니까 다시는 안 오더니 한 번이 여기 온 거야 그 사람 일부러 와가지고 다시 니가 고맙게 너 때문에 내가 마누라고 화장품이랑 싸우고 맛있게 먹을 거야 용먹이 세 사람 됐대 너가 거기 안 했으면 거지를 살 건데 나한테 그렇게 용먹받아서 거지를 딱